자, 이번 시간에는 캐스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데이터 타입을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컨버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쓱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발을 하다 보면 이 캐스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시면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만 아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 자, 우리 클래스 만들까요? new, 클래스, 그리고 캐스팅, 피니쉬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1.1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저거는, 저 정보는 어떤 데이터 타입인가요? 실수죠 정확하게는 더블형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변수에 담으려면 이 A라고 하는 저 변수가 데이터 타입이 뭐가 돼야 돼요? 더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은 뭔가요 데이터 타입이? 더블인가요?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쟤는 정수예요 정확하게는 인티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정수를 더블형의 B에다가 담는 걸 시도해 봤을 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한번 출력을 시켜보면 B의 값은 뭐냐? 1.0입니다 즉, 정수지만 이 정수가 B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길 때 저 변수가 더블형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1이 더블형으로 다시 말해서 실수인 1.0으로 컨버팅이 됐어요 자, 이렇게 컨버팅이 되면 잃어버리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잃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곧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은 더블형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정수인 변수 C에 담으려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쫙 가 있습니다 에러가 있다는 얘기죠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있다고 경고가 뜨고요 정말로 에러가 있고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값은 더블형의 데이터인데 그것을 담으려고 하는 C는 int인데 더블형을 C로 바꾸려고 했더니 안 된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블형은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이 있고 정수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저걸 자동으로 바꿔주면 0.1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LBCDE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제가 주석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빨간색 밑줄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Eclipse가 우리한테 컴파일도 안 했는데 얼마나 신통한지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라고 되어 있네요 더블형을 자동으로 int형으로 정수로 못 바꿉니다 왜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귀하께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달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두 번째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change type of d to dou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d라고 하는 변수는 현재 인티저인데 그것을 double로 바꿔주겠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클릭 짠! 자동으로 바뀌죠?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솔루션은 add cast to 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적은 1.1은 double이잖아요? 저것을 int라는 형태로 강제로 바꾸는 코드를 자동으로 추가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더블형인데 걔를 강제로 인티저로 바꾸겠다는 뜻이고 그럴 때는 앞에다가 이런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만큼은 double인데 제가 이만큼 강조 표시한 저것은 결과적으로 정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값이 뭐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1을 강제로 정수로 바꾸면 소수점 밑에 있는 게 완전 사라지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나요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int라고 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해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정수 1이 더블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캐스팅을 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은 사실 b2 이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자동으로 된 거고 얘는 수동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좀 더 좋아하는 말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더블형을 int로 바꾸면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우리가 형 변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현재 단계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경시켜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이라고 하는 저것은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integer, 정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검색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검색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검색하는 능력은 여러분이 저로부터 또는 책으로부터 독립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java int to string casting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 이게 800만개인가요? 800만개가 0.2초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중에서 제가 한번 그 스택 오버플러 라는 사이트를 한번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integer 우리 뭔지 몰라요 제가 문법적으로도 뭔지 몰라요 하지만 문법 모른다고 우리 한국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문법 잘한다고 저 영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됩니다 언어는 언어의 핵심은 익숙해지고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법은 모르더라도 일단 카피해서 가져와 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여기에다가 숫자 1을 넣으면 이 숫자 1을 인티저, 정수를 to string, string으로 바꾸나 보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f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s out f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1이 나왔지만 여기 있는 이 1은 데이터 타입이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문자 10 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이건 몰라도 되는데 .get class 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몰라도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문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캐스팅이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자바에서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바를 사용하다 보면 어떠한 변수에 들어갈 값 또는 변수에 들어 있는 값을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컨버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의 키워드가 캐스팅이고 여러분이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무엇으로 캐스팅하고 싶은지를 알면 검색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수업에서 너무 몸부림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